수고 많으십니다. SK바이오에서 지금 개발 중이에요. 코로나가 이렇게 변이가 이루어져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고요. 다행스럽게 기존에 개발하는 거 백신이 델타 바이러스 등등에도 상당한 효과가 나오는 게 의미있게 대전에서 왔습니다. 후보님 응원하러 정경도체 윤석열 안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. 목숨 걸고 왔습니다. 정판격체 윤석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